자 반갑습니다 홍입니다 오늘은 그 뭐라고 하냐 이거 라이브 녹방 이라고 그러나요 아 그 우스 우스개소리를 하는 말이 아 라이브 녹방이 녹방 라이브라고 하나 하여튼 녹화방송이구요 저는 방금 게임을 아스날 리즈네트 게임을 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간 나오죠 새벽 1시 34분 입니다 리버풀하고 벤시티 경기 좀 보다가 아스날 경기 리뷰하고 녹화하고 자르고 이렇게 좀 앉았습니다 이번 경기 보고 나서 처음 다 끝나거나 느꼈던게 경기 보는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번 시즌 중에서 아니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힘들게 이겼다고 하나요 그것도 있고 힘들게 이겼던 것도 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느낀 부분이 정말로 운이 좋아서 아스날이 이겼다 어 전반까지는 경기를 아스날이 굉장히 잘했는데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어 이제 그 리즈 유나이티드가 지고 있으니까 공격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거의 뭐 겨우겨우 겨우겨우 막아내면서 첫 골을 지켜서 그렇게 이겨낸 경기인데 경기 시작 전에 이제 뭐지 그 심판진들의 장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경기가 한 40분 40분인가요 40분을 시작을 해서 거의 한 40분과 지연이 됐죠 그래서 좀 찝찝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긴장 풀리고 경기장에서 어웨이 경기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거는 뭐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전반 초반부터 제가 느꼈던 양상은 골이 터지기 전까지 그 한 20분? 19분 그 강하게 리즈가 압박을 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아무래도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어웨이 경기로 온 아스날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제압을 하겠다는 모습이 대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초반에는 확실히 아스날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공격 전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면 앞에서 패스를 하려는 순간 수비수들을 공을 연결하려고 할 때 리즈 유나이티드가 강하게 수비수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실제 경기를 느끼고 문제가 생기는게 여러분들도 수비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 강하게 압박해오면 내가 패스 해야 될 공간하고 우리 편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캐칭이 잘 안되서 패스 미스를 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그게 저는 계속 갈까?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유심히 지켜봤는데 아르테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전반에도 계속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공 가까이 가라고 가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해결책은 상대방 진영에 우리도 똑같이 압박을 해서 과감하게 공을 우리 소유로 만들고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경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수처더라고요 전반에는 물론 후반전에는 사실 그 압박이라든지 경기의 강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전술을 바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이번 경기 그런 게 있었고 인상적인 게 있었고 토미야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앞선 앞선 리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반에 토미야스 교체로 나오면서 하는 모습을 느꼈던 게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티어니 보다는 훨씬 더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수비수로서의 공격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수비를 하는 맥락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전반에도 압박을 해가지고 공을 뺏어 내 가지고 그 센터서클 하프라인 맞나 센터서클 센터서클이구나 그 가운데에서 근처에서 했던 모습이나 끝까지 수비를 차단하는 모습이나 물론 경기 중에 상대방 전반 압박에 당해가지고 당황하거나 패스 연결을 좀 잘 못 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경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끝까지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수비를 쫓아가는 능력도 확실히 좋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아스날이 이제 그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를 전반전에 압박을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그 패스에 의한 상대방의 압박을 무너뜨리는 것 그 부분이 전반전에 한 네 다섯 장면 정도 굉장히 나아서 좋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 장면들이 그 공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빠르게 앞쪽으로 잘 선수들에 의해서 짧은 패스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후반전에 안 좋은 모습들이 반대로 보였던 것들은 공이 수비 진영에서 그 같은 진영 내에서 공이 우리 편이 더 많고 오픈넷 스페이스 반대쪽으로 못 나가면서 공을 뺏기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에는 좋았는데 후반에는 안 좋은 장면이 반대로 너무 많이 나왔어서 그 부분 자체가 이번 시즌 중에서 아스날 경기 중에서 가장 보기 힘들었던 경기였어요 아무래도 이전 경기의 그 해설을 들어보니 유로파 경기가 있었고 경기 여파인지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경기를 유지하는 집중도 자체가 후반전에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꼬깨보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람스데이 페널티킥도 막아냈고 후반전에는 모든 거를 거의 막아내시는 집단 그런 꼬깨보라서 매번 제가 리뷰할 때 그리고 그 제가 경기 분석하고 뛰는 걸 볼 때 그 람스데이 키퍼가 꼭 뛰는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다른 무엇보다 이 그 여자가 느꼈던 그 뭐냐 아스날 골키퍼 중에서는 침착함이랑 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판단 능력에서도 과감히 뛰쳐나와야 될 때랑 자기가 지연을 시켜야 될 때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이 페널티킥을 할 때라든지 1대1 찬스에서 막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 경기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아 진짜 이거는 운이 좋아서 이겼다 라는 그런 경기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게 그 한편으로는 좋은 시그널로 보기도 해요 왜냐면 델놈델 우리가 말하고 결국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라는 그 유명한 야구의 격언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뭔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잘 뭔가 받쳐 준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 경기가 한편으로는 이번 시즌에는 되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보면서 막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카 콜 이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 사카가 엄청나게 눈에 띄거나 화려하거나 기술이 엄청난 선수는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플레이 하고 있는 거 보면 특정 순간에 느껴지는 게 엄청 대담해요 감이 크다고 해야 하나 제가 느껴지게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내가 뭐지 그 앞두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시도해서 그걸로 골을 성공시키거나 플레이를 연결시켜서 성공시키겠다는 그 부분이 항상 눈여겨 보여지고 이번에 골 넣었을 때 느꼈던 게 참 대담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의 축구라고 해야 하나요 담이 큰 그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보여줬고 아 그 아스날 수비수들을 이번 경기보다 느꼈던 거는 전체적으로 패싱 능력이라든지 그 특정한 그 뭐라고 해야 하나 패스 워크를 통해서 압박을 이겨내는 부분에서는 그 뭐랄까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엔시티나 이런 팀들에 비해서 특히나 세트백들하고 사이드백 능력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살리바하고 토미야스 정도가 그나마 낫고 베나이트랑 가브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볼 때마다 너무 아쉽죠 가브레 같은 경우는 예로 후반전에 엘로 카드 받아가지고 좀 난리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전에는 사실 처음엔 좀 밀리다가 후반전 전반 중후반으로 갈수록 아스날이 아스날 특유의 패스 워크로 그게 진짜 백미였어요 이 게임에서 전반에 아스날의 명장면들은 그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부분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아스날의 전반전의 전술은 그리고 아르테타 원하는 전술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공을 중심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공격을 유지하고 그 공을 골을 넣기 위해서 상대방 진영으로 공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게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첫번째가 공을 상대방 진영으로 빠르고 공격을 하기 효율적으로 하기 첫번째 필요한건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이 필요하다는게 이번경에 보면 느꼈던 딱 두가지예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전반전에 이어갔고 골을 넣고 나서 후반전에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전방 압박을 나서 나리하고 경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보시면 로드 리고를 과감하게 바꾸면서 로드 리고는 사실 느꼈던게 멘탈이 거의 나갔더라구요 골을 먹히기한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저는 감독이 이 교체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리즈가 밴포드가 들어오면서 해설 해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두가지 정도 그거였던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반전에 들어서 리즈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바뀌었던거는 전방에 공격수를 대거 투입하면서 후방쪽에서 빌더블에서 공격수까지 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편 공격수들이 더 많으니까 후반전에는 공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공격수를 통해서 공격을 더 쉽게 전개할 수도 있고 왜냐면 아스날은 후반전이 됐음에 대해서 전방 압박하기 위해서 라인을 올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아스날이 실책적인 실책이라고 해야되나 판단 미스를 했던 거 같아요 팀전적으로 왜냐면 팀이라든지 페이스라든지 체럭적인 면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데 그걸 해서 맞불작전을 났으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벤포오드부터 해가지고 그 뭐냐 이게 지금 페럴트킥이죠 페럴트킥이 좋던 것부터 해가지고 리즈윤에서 엄청난 기회가 갔죠 근데 람스데일이 미친듯이 선방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장면들에서 커팅을 하고 진짜 이거는 운이 좋아서 이겼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리고 잘되는 팀들 강팀들이 순항할 때마다 이런 격이 한두 번씩 나오죠 그 부분에서의 다행이면 다행이고 좋은데 경기를 보는 내 후반전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먹힐 것 같았고 눈꼬리 그리고 외데가르도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경기를 하드워커로 계속 꾸준히 뛰어주면서 그 볼드를 잘 연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좋은데 가끔가다 그 기교 섞인 거라든지 뭔가를 무리하게 하려고 할 때 게임 흐름을 망치는 경향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니면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73분의 교체는 굉장히 좀 저는 이른 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 외데가르드만으로 전개가 안 풀리기 때문에 비에라를 투입했다고 생각하는데 비에라 같은 경우도 팀 전체가 페이스가 못 따라다 보니까 계속 수비하고 뭐 그러다가 거의 끝났죠 어 그래서 티언이 화이트 바꾸고 나서 이 부분에서는 뭐지 이제 거의 제가 느꼈던 게 어 카르듀이라고 판단을 아 여기서 판단 아니구나 일단 수비적으로 팀이 밀리니까 수비적인 자원들을 교체하면서 티언이 하면서 좀 더 팀을 정비하고 이기기 위한 이제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전술적으로 전망 압박이 아니라 그리고 확연히 느꼈던 건 여기 82분에서 로 홀딩을 넣은 다음에 파이브 백으로 아예 내려버려요 왜냐면 리즈가 공격 속도 포함해서 수비 진영에서 더 유리한 면을 어 점유하기 위해서 공격 작업을 하니까 거기서 밀리니까 팀이 결국에는 압박이라든지 동등한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는 게임을 풀 수가 없으니까 압도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지키기 위한 수비를 하자 라는 판단은 확실히 돌아선 거 같아요 82분에는 로 홀딩을 내리고 쓰리 백을 형태를 유지하고 양사이드에서 티언이 하고 토미아스를 아예 내려버린 다음에 파이브 백으로 해서 결국에 상대방 공격수보다 더 많은 수비수를 내세운 다음에 어 말 그대로 그거죠 더 유리한 수비를 하기 위해 더 유리한 상대방 공격수보다 더 많은 수비수는 수비수의 숫자로 상대방 공격수를 압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 공격수는 공을 못 잡게 더 마킹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그런 부분이 계속 일어났죠 이거 뭐냐 꼬바 여기 가보리에 엘로카드 받는게 이 순간도 섬뜩했고 사실 VAR이 어 이런거 보면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체 경기 흐름을 끊어먹는다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로 느끼는 거는 게임의 공정성 자체를 올린다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부분의 장점은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걸 이야기 했구나 그 이게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해설 중에 좀 거슬렸던 몇몇 장면에 대한 해설은 토마스 파티 같은 경우가 가운데서 공을 봤는데 토미야스가 가운데로 더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토마스 파티 압박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해설을 하던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같은 점에 하나만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 뭔가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점이 하나만 있어 근데 내가 앞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점이 두 개가 있어 그럼 옵션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격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내가 패스를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결국엔 토미야스 라든지 사이드 수비수가 위로 올라가서 더 많은 앞으로 공격을 패스를 넣기 위한 옵션을 더 많이 주는 거는 수비수도 공을 잡는 그 순간에는 공격 상황이 있대요 왜냐면 수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공을 줬을 때 공이 앞으로 가거나 좌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사이드에 수비수가 더 앞으로 올라가고 옆에는 센터백으로 주고 미드필더 포함해서 공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항상 베스트죠 그 부분이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센터백이 가운데서 공을 잡으니까 양육에서 가운데서 미드필더 두 명이 있어 주면 말 그대로 바로 삼각형이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좌우로 뺐다가 더 길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게임에 그 전체적으로 흘러갔던 그 해설은 좀 그 상황에 맞지 않았다는 느낌이고 결국에는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그 이야기를 경기동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봉컨님이 그 뭐라고 해야되나 전술이 얘네는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봐도 전술이 좀 없게 느껴지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에 가깝게 있는 선수들이 그 게임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공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담을 하면 말 그대로 다른 포지션이라는 게 무너지죠 왜냐하면 이 게임의 몇몇 장면에서 토미아스가 엄청 올라가서 공격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나 반대로 해수수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보여지니까 미드필드에서 그것들은 공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전개 내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어떤 선수도 있냐에 따라서 공격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식이 특정 선수들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포메이션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전술은 포메이션과 전술은 다른 거죠 물론 포메이션도 유지될 수가 없고 전술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게 공공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수비를 해서 바로 뺏으면 그게 공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공을 잡아서 바로 더 유리하게 공격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술이라는 게 그냥 큰 틀에서 보면 공 잡아서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냥 걔한테 줘서 골을 넣자 라고 그리고 공을 우리가 빼앗겼으면 적극적으로 수비를 빼앗자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마르티넬리나 사카나 제수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 드리블을 잘 하고 뭐 하려고 보여주지만 트라이크로이스의 결정력 있는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인 부분이 많다고 최근에 제가 보면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를 보여준 거를 잘 봤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경기력도 되게 안 좋아 어떤 데다가 실제로 운이 좋아서 이겼지 게임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역전 당해서 쥐어 터졌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리즈하고 아스날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되죠 그것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아스날은 사우스 엠튼을 어 만나네요 좋군요 사우스 엠튼을 만나네요 사우스 엠튼을 만나게 되고 어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리뷰 였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